방탄소년단 뷔의 OST 넘버 크리스마스 트리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송 차트가 연말을 싹쓸이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뷔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트리 인스트러멘트는 지난 27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송 차트와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 송 차트에서 각각 1, 2위에 올랐으며 뉴릴리즈 무버즈 앤 쉐이커스 차트 1위까지 모든 메인 차트를 올킬했으며 이 순위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뷔는 연속 2일간 1위 자리를 지키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개된 뷔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이튠즈 기록 역사상 최단시간인 2시간 만에 50개국의 아이튠즈 1위를 장식하는 최강 음원 파워를 과시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리스마스 레전드 캐롤송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를 단박에 누르고 당당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뷔는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진입 1위 곡을 두 곡이나 보유한 유일한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가 됐으며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진입 1위를 기록한 한국 OST도 뷔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스위트 나이트가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뷔는 지금까지 스위트 나이트와 인너 차일드에 이어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총 3곡을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에 올리는 기엄을 토했으며 솔로곡으로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3곡 모두 1위는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최초의 기록이어서 이에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